오늘 근데 왜 안 늦으신 건가요? 저 천천히 걸어갔는데 지금은 늦으실 거라고 해서 오늘 왜 안 늦으신 거 이거 봐 질문이 이상한데 왜 안 늦으신 거지? 선생님께는 어제 2시라고 거짓말을 했고 그래 놓고서 바보처럼 단체 채팅창이 있잖아요 내일 3시까지입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확인 안 한다는 증거지 오늘 2시인 줄 알고 2시 반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난 쑥이가 3시라고 선생님한테 말했으니까 한 4시 반에 시작하겠구나 해서 선관이랑 약속을 3시에 잡았는데 예상을 띄었고 근데 이게 참 씹쓸해 단체창을 전혀 안 보신다는 거잖아 암만 말씀을 드려도 우리 단체창이 뭐잖아 텔레그램에 텔레그램에 봐 거기에 3시라고 돼 있었는데 자세히 안 보이겠네요 그래서 저는 선관이랑 방송 중에 방송을 택하고 내일 왔어요 어쨌건 저희 3시 20분에 녹음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빨리 하자 빨리 하자 빨리 할까요 충정로 충정로 녹음실에서 첫 녹음은 빰빠라밤 근데 공개방송은 3월 5일날 하기는 했죠 그렇죠 어떠셨나요 진짜 많이 와주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비가 와서 진짜 깜짝 많이 했는데 네 그리고 되게 뻘쭘하고 재미없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좀 어색하고 그렇더라고요 확실히 총수님이 방에만 없었더라면 완벽한 공개방송이 됐을 텐데 저희가 막 이게 다른 스페셜 게스트도 없고 공연도 없고 해서 일부러 요청을 드렸던 건데 안하니만 못한 결과를 근데 선임 진짜 좋으셨어요 옆에는 총수님하고 계속 얘기 길었으니까 너무 길게 계셨어 짧게 그러고 죽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총수도 죽을 때가 다 된 거야 아무튼 공개방송은 좀 재미없었다는 거 하지만 편집이 있다는 거 편집으로 살려놓을 거고요 그때 기억에 남는 거는 금수쌍청님 아 그 조카사연 그날 이제 방송을 끝나고 나서 그분이 부르시더라고요 아 오늘 꼭 같이 밥을 먹고 싶은데 저는 그때 되게 좀 그랬어요 방송할 때 그분이 표정이 약간 걱정도 있고 그래서 좀 장난식으로 말을 많이 붙였는데 기분이 많이 안 상하셨을까 해서 표정 보고 아 소심하긴 그랬는데 또 끝나고 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되게 고맙더라고요 상담 받고 나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안도하시고 계속 밥 사주시겠다고 계속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제일 감동이었던 거는 그분이 벙커 깁스키를 100권을 구입하셨어요 100권이 얼마죠? 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100권을 사서 뭐 하시게 100권이면 50만 원 네 그런데 그리고 그 100권을 안 보내도 된대요 그냥 원하는 분들한테 나눠주라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나눠드려야 되나 강원생이 팬이어서 그렇게 하신 거니까 이 방송을 듣는 분들한테 나눠줘야 되나 아니 선생님께 그럼 100권을 드리죠 필요없어 필요없어 들고 가지도 못해 그래서 되게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희 멤버십도 5년 치를 한 번에 구입하셨거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강원 선생님께 뭘 하셔야 되는데 자꾸 저희 회사에 결제를 하시는 그렇죠 이게 좋은 거죠 선생님 표정은 아니고 지금 약간 일을 안 모셨어요 뭔가 이렇게 나는 이렇게 어찌 속고 있는 기분이 그런데 공개방송 때 총수님 말씀은 이해가 돼요 이거보다 더 잘 나가면 벙커를 떠날 거기 때문에 아주 적절하게 우리가 우리가 유지를 해줘야 된다 너무 잘 나가면 이렇게 딱 한 번 안 좋은 기사를 쓰거나 비하인드 기사를 쓰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추적 기사 당근도 안 주고 저는 벙커톰에서 지금 선생님 노예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빨리 서면으로 그 인물과 사상 3화로에 커버 스토리 나오셨잖아요 인터뷰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문인지 모르겠는데 인물과 사상이 2세를 찍었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아닌가요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 몰라요 나는 그러게요 인터뷰가 많이 했을 뿐이에요 그럴 수도 있기는 인물과 사상이 예전에 한창 잘 나갈 때는 1만 몇 권씩 찍었는데 요즘에는 한 2천 권 찍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명리 책 팔린 거 보면 네 그런데 뭐 명리 얘기보다 음악 얘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멋있게 나왔어요 사진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편집자분이 되게 애 많이 드셨습니다 평소에 뭐라고 생각한 거지 그 말은 아니 그런데 진짜 진짜 좋아요 진짜 뭔가 결과물이 있으면 관계자의 노고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사진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기 위치에서 보여요 네 그리고 9세 명리 책도 또 9세가 나왔어요 곧 10세에 들어갈 것 같아요 1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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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 9세가 끝이 않을까 싶은데요 아유 근데 이렇게 보통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 책이 딱 이때만 팔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쭉 계속 그래야겠죠 선생님 마시는 거 많이 사주세요 긴 이야기의 결론은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그때 공개방송 했을 때 그 쿠폰을 카페 외상으로 아 음료 하나씩들이 네 저희가 난방을 했었죠 지불도 없으면서 언제 갚을지는 모르겠지만 언제 갚겠다 근데 그것을 저희 허니교 창세를 하실 것만 같은 밑강 작가님께서 결제해 주신다고 네 박수 한 번 치셔야 됩니다 결제를 했죠 그리고 네 했습니다 아니 왜 밑강 작가가 왜 그걸 결제를 해 아 뭐 일단 뭐 술꾼 작가로서 맥주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에 맥주 맛있는 맥주 또 한 잔씩 드시라고 썼습니다 야 나중에 가시는 게 벙커시탄 100권 결제하시거든요 벙커 멤버시탄 10년치 결제하시고 네 내 생각엔 강원 선생님은 이렇게 열심히 방송 임해 주시고 낯선 작가님을 밑강 작가님은 또 이렇게 물질적으로 또 해 주시고 선생님 근데 가면 보니까 죽돌이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게요 그럼 뭐 날로 먹는 거잖아 입만 살아 가지고 이거 되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공개방송 때 이제 또 우리 외로웠던 총수님의 말씀도 있고 강원 선생님이 잘 나가면 어느 일정 순간에 막아야 된다 네 그 역할을 지금 총수님이 공개방송 때 실패를 냈잖아요 나라도 해야겠다 처절하게 실패하셨죠 나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강원의 구라체크 구라체크 네 뭔가요 정확히 구라체크 일단 뭔 트집은 잡아야겠는데 제가 명리학적으로 트집은 못 잡겠고 말씀하신 것 중에 뭔가 사실이 아닐 것만 같은 거 아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이제 막 진실 있고 팩트가 있는데 되게 문장 같은 거 잘라가지고 그런 거 시비 거는 거 그런 것도 이렇게 나름 재미가 있거든요 선생님 경직되셨는데요 왠지 그 시간에 졸 것 같다 그래서 그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명리 주점이니까 아무 얘기나 해도 되죠 네 그게 2월 27일자 업로드된 이사 데뷔 후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아버님의 유골에 보참을 메고 3년을 돌아다닌 사람이 있다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요새 안 바빠요 요새? 요새 안 나오는데 얘 딴 질질렸냐 요새 일이 없나 본데 근데 그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이건 선생님도 아실 것 같은데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최훈식이라는 분 논문을 보니까 유명한 설화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제 함경도에 사는 이씨가 아버지 유골을 몸에 쥐고 이제 탈도를 막 돌아다녔대요 그 명당을 찾아서 그 사람은 그 사람 아니야? 아니 이 사람은 근데 뭔지 모르는데 3년이란 게 일단 없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3년이라고 말을 했잖아 그래서 경상동 웅천 바닷가에서 명당을 발견을 했대요 근데 명동이 이제 산 맞은편 바다 가운데 그리고 바위 밑에 있어서 이거를 쉽게 갈 수 없어서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근처에 놀고 있던 아이가 이제 헤엄을 쳐서 갈 수가 없다고 그 애가 말을 듣는 거예요 좀 제게 얘기할 수 없죠? 나 지금 졸려고 벌써 졸리나 여기 지금 녹음실에 헤도 들어오거나 지금 너무 좋네요 일단 트집을 잡는 게 목적이니까 계속 얘기할게요 그 애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니 이제 그 아이가 헤엄을 쳐서 갔죠 그래서 아버지의 유구를 가져와서 이제 왼쪽 구멍에는 이제 왕이 될 명당이니 그쪽에 넣고 오른쪽 구멍은 천자가 될 명당이니 거기 넣으라고 했는데 이걸 헤엄친 아이가 그거를 반대로 넣은 거예요 자기가 아 자기가 자기가 이쪽이 되면 천자가 되고 한쪽은 왕이 되니까 천자가 더 훌륭한 것이니 바꿔 놓은 거예요 이게 설아인데 그때 이성계와 관련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았은 아들을 낳은 게 이제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고 그 헤엄을 쳐서 이제 바꿔치기한 걔가 이제 명나라의 태조 주원장이 되었다 뭐 논문을 찾으니까 이런 설안은 있더라고요 하지만 뭐 3년을 지고 뭐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되지 한 건 아니다 네 이런 걸 하나 찾았습니다 3년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그러면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요 왜 시작됐냐면요 그러니까 저희가 들으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거는 그게 아니라 이거다 뭐 이런 댓글들이 좀 있긴 했어요 사실 네 그럼요 좋지 뭐 그런 거 다 소개해 드려 네 그래서 이제 시작되긴 한 건데 참 참교가 재미없게 안 해 이거는 이 목적은 강호선을 막는 거라서 어떻게든 일단 다음 편에 압정이라도 하나 몇 개 던져 놓자 이런 의미입니다 개편되지 않을까 고정 코너가 될 수 있을지 지금 약간 일단 구라체크 저는 이 얘기를 처음 알았는데 이런 설아가 있구나 하고 재밌더라고요 다 이제 권력을 잡으면 그걸 정당해서 별의별 군란들을 만들어내 그게 진짜 구라야 인마 아 근데 또 하나 더 있어요 19분경에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윤이 강한 곳에 큰 부자가 난다 네 그러면서 진주 작은 마을에 삼성 이병철 회장 엘지 구머시기 회장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구인회 회장이겠죠 그리고 효성 머시기 회장이라고 그랬는데 조 머시기 회장 네 이름을 적어놨는데 어디 갔지 조홍재 회장 네 이렇게 태어났는데 다 같은 초등학교 출신이다 심지어 거의 리 단위에서 세 가문이 다 나왔다 이랬는데 저도 찾아보니까 그 경남 진주시의 지수초등학교에서 네 지수초등학교 네 거기에 다 나오는 게 맞더라고요 맞잖아 네 하지만 하지만 리 단위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네 찾아보니까 이 1이라 함은 0.392727kg를 말하는 건데 뭐 이렇게까지 시비를 걸면 안 되겠죠 이게 행정구역 단위이기 때문에 이게 일제시대 때 왔으니까 그때 기준으로 도량형을 하면 한 4kg쯤 될 텐데 그렇게 기준을 하니까 4kg는 아니다 한 7에서 8kg 정도 된다 한 이 정도 네 그렇게 뭐 마블을 짓고 싶습니다 그렇게 혹시 그렇게 해서 막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명략을 공부해야겠어 나도 사실 뭐 그때 댓글에 달렸는데 어떤 분이 진주가 아니라 의령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찾아봤었거든요 진짜 완전 틀렸나 근데 이제 그 세 분이 같은 초등학교 다닌 건 맞는데 각각 다른 마을이시더라고요 한 분은 의령 뭐 모시기 마을에서 그렇죠 의령 전공면이 삼성 이병철 회장 진주지수면에서 이제 금성구인회 회장 네 하만 군복면이 효성종재 회장 네 그렇게 뭐 이렇게 삼각형으로 선생님 말씀하신 금균이라는 게 그 큰 바위 남강줄기의 정암이라는 바위가 있더라고요 그걸 딱 삼각형 모양으로 해서 그 7 8kg 사이에 다 태어나긴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여튼 그 정암바위도 유명하고 그러니까 학교는 하여튼 진주지선주교잖아 네 네 하지만 네 단위는 아니다 음명까지는 가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생을 하셨는데 참 이걸 쓸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아 써 써 써 쓸까요 그리고 거기에 뭐 근데 회장들이 저도 선생님 말씀하셔서 찾아보다가 알았는데 재벌들이 그 동네에서 뭐 한때는 한국 100대 재벌 중에 뭐 30대 재벌이 그 동네에서 다 태어날 정도로 네 뉴스 기사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엄청 강한 동네더라고요 그래서 관광지역이래요 거기가 뭐 뭐 부자마을 이래서 기운 받으러 부자 기운 받으러 많이 가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런 곳에 가면 네 뭐 기운을 받나요 정말 그 시간에 열심히 일을 하라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명리주점이 4차에 이르렀습니다 네 오늘 사연을 몇 개 준비를 하긴 했는데요 소개 좀 해 주실까요 네 시판님 사연입니다 방송 너무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덤덤하지만 담백하게 선생님의 삶과 명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셔서 매우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어플 구입하였는데 빨리 e-book이 출간되어 책도 사보고 싶네요 이분은 지금 외국에 계시기 때문에 e-book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네 선생님의 깊은 매력에 너무 빠져들어 큰일이네요 같은 남정네라 사실 아무짝에도 쓸모는 없지만요 아무 쓸모가 없죠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건강이 제일이니 부디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술을 못 드신다니 나중에 한국 갈 때 좋아하시는 와인이라도 알려주시면 한 병 사다 바치겠습니다 물론 선생님이라면 마음을 더욱 중요시 하실 거기 때문에 싼 것도 상관 없으리라 믿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선생님 표정이 되게 흐뭇하다가 갑자기 싼 거에서 갑자기 제가 알기로는 이분 경제력을 생각하면 비싼 와인도 사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의 경제력까지 아시나요 네 그때 와서 이렇게 보니까 직업도 그렇고 활동하시는 거 그렇고 되게 딴지 필진에서는 잘 찾아볼 수 없는 딴지 필진이에요 네 필진입니다 경제 관련해서 저희 부족한 걸 되게 보충해 주시는 분인데 통찰도 있으시고 되게 좋은 게 많이 쓰십니다 그럼 와인에 대한 통찰도 계시겠네요 네 엄청 기대하시는데요 네 그 이북 제작에 관한 요청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여태까지 그런데 며칠 전에 고 과장님께서 돌베개 고은성 과장님께서 착수하셨다고 고지식하다고 종이책만 하신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돌베개 그걸 그대로 제가 고자질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발끈하셔서 우시하시더니 한 10여일 후에 이북 제작 들어갔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언제쯤 나오게 되는지 네 전화 연결을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결하나요 이거 사전에 아니 나도 모르는 사실을 왜 그러게요 프로그램 피디하고 저기 뭐야 출판사하고 이렇게 선생님 혹시 어디 문자 보냈는데 안 읽으신 건 아니시죠 뭔가 인쇄도 이쪽으로 다시 들어올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 것 같애 여보세요 네네 피디님님 네 과장님 네네 저희 녹음 중입니다 네네 전화 연결 찬스 아 뭐야 전화 연결? 네 그 이북에 이북 제작에 들어가셨다고 해서 네네 네 선생님은 금시초문이라고 하시거든요 아니 언제 이북 들어간다고 했어요 네 제작 중입니다 그럼 언제쯤 나와요? 3월 말 정도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오 금세 나오나요? 네 모든 게 순조롭게 된다면 네 인쇄는 벙커로 들어오냐고 좀 물어봐주세요 선생님이 그 인쇄는 본인에게 오지 않을 것만 같다는 불안함 네 인쇄요 인쇄 당연히 가죠 아 모르고 계셔서 답장 안 하셔도 된다고 고 과장님 그 이북과 관련해서 저랑 좀 통화 좀 한 번 해요 네네 전화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저를 없는 사이에 많은데 지금 잘 하셨다고 지금 당황스러워 하셔가지고요 아 진짜요? 아 네 네 말씀은 선생님한테는 안 드렸구나 하하하하 몰래 진행하신 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니죠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저희는 나머지 고생하시죠 네 선생님이 네 무기 로비스트 이런 거 하면 잘 알 것 같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근데 난 당연히 아시는 줄 알았는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관계자들끼리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아 너바디다 너바디 제2의 린다 김 이런 거 되겠는데 네 어쨌건 그 이북으로 제작이 되면 또 더 많으신 분들이 좀 보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해외에 계신 분들이 좀 보실 수 있고 네 오 좋겠다 공지들입니다 전면 개정판으로 이북을 출간하기 위해 제작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후 이북에 관련된 새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시라고 하셨는데 안 좋은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참 간신히 거의 3개월 만에 부터가던 갈비뼈가 또 이번 환전기 때 감기가 살짝 들어와서 기침을 하다가 또 똑 부러졌어요 어제까지는 굉장히 아파가지고 정말 감기도 간신히 간신했는데 네 오늘 좀 진통제가 이제부터 듣는지 아 조금 살만하네요 아이고 청자분들은 못 보시겠지만 이렇게 선생님들이 하품을 하거나 기지개를 펼 때 아 아 아 아 이렇게 하세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준준 님이 남겨주셨네요. 글이 약간 길어서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선생님도 지내신 적이 있는 고향시. 고향동에 지금 4년째 살고 계시고 고향도 부산인 77년생 여자분이시네요. 77년생. 허니쌤은 물에 기운이 많은 고향동에서 많이 힘드셨다는 방송 들으며 참 신기했다고 하세요. 이분은 서울에서만 살고 싶어 하셨는데 어찌어찌하다 4년 전 앞이 논이 펼쳐진 촌동네 고향동에 집을 지어 이사오고 난 뒤로 마음이 편해지고 푸근한 사람이 됐다고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더불어 몸매도 푸근해지셨다고. 이분 명식을 보면 화가 4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허니쌤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서 잘 모르지만 나랑 모든 게 정반대다 생각도 들고 언뜻 정반대로 보이는 저랑 허니쌤과의 관계는 어떨까 하는 것도 궁금했습니다. 연예인가요? 이상한 상상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서로 다른데 만약 특수관계인이면 어디서 살아야 하나요? 그리고 고향동이 물의 기운이 세다는 건 하천이 많아서 그런 거죠. 그리고 늘 생각하던 건데 글 쓰는 김에 강원쌤 걸신방송과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나 다르게 너무너무너무 활기차고 즐거우신 것 같습니다. 여성진행자님들 덕분인가요? 난리나죠. 진행자분들께도 죽돌 기자님도 고맙습니다. 걸신에선 늘 강원 선생님이셨는데 여기선 허니쌤을 더 사랑하시는 듯하여 오글거려도 애정을 담아 허니쌤이라 씁니다. 늘 건강하소서. 그리고 제 주변 적지 않은 수의 여자들이 모두 다 걸신의 광팬입니다. 걸신 여자들이 많이 들어요. 20대가 아니라 무효인가요? 두서없는 글 끝. 이렇게 해주셨네요. 저 20대 안 좋아하는데. 그리고 코멘. 고향시 고향동은 저도 한 2년 산 곳입니다. 그런데 화해의 기운이 그 3년 굉장히 좋으실 것 같네요. 화해의 기운이 쎄신 분은 더 좋은 지역이요? 왜냐하면 고향시 중에서 고향동은 조금 더 어정부 쪽으로 가는 안쪽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는 이제 수의 기운보다는 좀 금의 기운이 강한 곳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고향에는 금수의 기운이 이제 좀 이렇게 어우러지는 곳인데 화해의 기운이 이렇게 너무 많은 준주님한테는 굉장히 잘 조화를 이룬 것이 아닐까 싶어요. 몸도 푸근해지셨다니까요. 그렇죠. 마음이 편하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설명하신 지형을 보니까 제가 어느 동네에 사시는지 알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저처럼 화해의 기운이 아주 강한 사람이나 저에게 강한 사람이나 같이 살면 특수관계인에 되면 어떻게 되나. 사실 이런 관계들은 굉장히 좋은 관계입니다. 서로 극단적인 것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어떤 그런 형국인데요. 사실은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관계인데 현실적으로는 특히 이제 이렇게 좀 참 좋아질 때까지 좀 많은 시간과 많은 곡절을 넘어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다르니까. 사람은 아무래도 자기랑 비슷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버지가 이렇게 막 갓 넣은 자식을 막 너무 옆에서 보기엔 너무 토할 것 같이 이뻐하잖아요. 오그라들잖아요. 나는 그런 건 좀 이해가 안 돼요. 구성에 이런 거 없으신 것 같아요. 저도 애 두 명 나왔지만 물론 자기 애니까 좋은 건 있는데 남들이 있는 데서 입에 뽀뽀하고 하고 하는 거 보면 속으로 지혜 확실해 이런 얘기해 주고 싶고. 그런데 그렇게 막 오그라들듯이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혜하고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또 다른 나.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랑 비슷하게 생기고 자기랑 비슷한 기운을 가진 사람을 좋아합니다. 결과는 좋지 않죠.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부모 자식 간이 이제 또 나중에 애가 크면 이제 왼수가 된다 이거야.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오행이 갈린 사람들은 사이에는 사실은 굉장히 인내심과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사실은 모두에게 윈윈할 수 있는 시너지가 발생하는데 보통 거기까지 가기 전에 깨지죠.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명략을 서로 알고 있다면 서로의 사주 명식을 보고 우리가 다르다는 걸 인정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좀 이해의 폭이 넓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한쪽만 이해를 해서는 잘 안 되고 저도 실제로 저는 이제 명략을 공헌이 오래됐으니까 이제 어떤 이자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사주까지 보니까 정말 나한테 없는 걸 너무나 많이 가르치고 있어. 그래서 나는 또 더 욕심이 생기죠. 그러게요. 소속들이 아니까. 그런데 두 번 다 실패했어요. 그게 참 내 맘에 잘 안 되더라고. 아니 그건 좋은 건가요? 왜냐하면 똑같은 어떤 사안을 두고 생각하는 방식이 너무 다른 거예요. 반응하는 것도 너무 다르고 또 그 반응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방식도 너무 다르고. 그러니까 뭐랄까 서로가 좀 이렇게 지쳐간다 그럴까. 그리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둘 다 말은 똑같이 쿨한 게 좋아라고 이게. 그런데 사실은 각자가 쿨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너무 다른 거죠. 그런 게 다르죠. 그러면 이거 아니었어? 아니 이렇게 하면 보통 여자들이 좋아하던데 그건 딴 사람 얘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해서 궁금해 주는 건 선생님은 프로포즈를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무조건 술 한잔 먹고 지랄하는 거지. 그렇군요. 그런데 선생님 술을 못 드시잖아요. 와인을 먹잖아요. 와인이 꼭 필요하겠네요. 사급의 술 와인. 그래서 참 좋은 약은 입에 쓰듯이 또 나한테 도움이 되는 말은 우리가 기분 나쁘게 주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극단적인 오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도 참 서로가 이렇게 아까 말한 그런 케미스트리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서로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두 사람에게 좋은 시너지가 발생을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만약에 두 사람이 잘 됐을 때 두 사람이 같이 살게 됐어 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 어느 동네에서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서로 균이 다른데. 그러면 간단해요. 집에 많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네요. 주로 이제 커플이 만약에 남자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는 여성을 중심으로 잡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꼭 집에서 살림만 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주부를 기준으로. 그게 아니고 같이 맞벌이를 하더라도 결국은 집에 주인은 여자예요. 여자분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남자가 집에서 노는 백수 그런 날도 그런 커플도 보면 결국 밖에서 일하는 여자분이 더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격하게 관광하시고 계시면서 지금 한숨을 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서로 맞벌이나 이런 여부와 상관없이 저는 여자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저는 집안의 중심은 그래서 아내이자 엄마인 여자가 주인이다. 결국 남편은 그냥 남의 편이야.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라임이 맞네요. 남편은 남의 편. 왜 저는 알 것 같죠? 프리랜서 작가 미깡이 술을 마시다가 문득 어째서 우리 이야기를 다룬 만화는 없는가 불을 짖으며 그리기 시작한 술과 안주와 술꾼들의 만화 술꾼 도시 전여들 2014년 4월부터 다음의 외툰에 연재하여 술꾼들을 보복 절도하게 만들며 술꾼의 바이블로 자리매김한 술꾼 도시 전여들이 벌써 시즌 3와 4를 묶은 당행권 2권으로 출간되었습니다. 동갑내기 절친인 세 처녀가 펼치는 깨알 공감 음주 에피소드 내 술자리에 감시 카메라 민간인 음주 사찰 만화 술꾼들의 불금을 구원한 바로 그 만화 술꾼 도시 전여들 예담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세 번째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 솔트레인? 네, 여성지 않은 인내들이 많아요. 아, 이게 정말 정말 5, 60년대에 전 세계의 재료편을 달고 왔던 존 콜트레인을 상징하는 앨범의 이름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선생님의 책으로 공부를 하는 도중 궁금증이 생겨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서울에서 태어난 남자입니다. 당연히 1976년은 병진년으로 알고 이제껏 살았는데 원구표 연주가 을묘로 나오니 조금 혼란이 생겼습니다. 절기를 기준으로 하니까 원구표에 나온 을묘 연주로 적용해야 하는 건지 이제껏 병진 연주로 살고 있었으니 병진 연주를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도 궁금한 점이 현재 지구 온난화로 인해 예전의 절기와 다른 양상인데 이는 또 어떤 조정이 필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인간의 시간을 나누는 게 역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태양력, 양력, 태음력, 음력 태양, 태음력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크게 한 네 가지 정도의 달력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명략에서 쓰는 것은 양력도 아니고 음력도 아니고 이제 절기력이라고 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절기력. 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양력 1월 1일이 한 해의 시작이 양력 1월 1일이나 음력 1월 1일, 올해 설날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해에 입춘절입일, 입춘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한 해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또 명략기의 1부에서는 왜 입춘이냐. 동지가 한 해의 시작이다. 보통 동지는 12월 23일이죠. 22일, 23일인데 동지가 한 해의 시작이다를 주장하는 또 소수 의견이 있습니다.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이분의 얘기도 그렇게 크게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렇게 되면요. 16% 정도 되는 사람의 연주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지에서 입춘사 2월 한 7일, 8일 사이에서 거의 두 달. 한 달, 한 달 반 정도의 사람의 연주가 바뀌니까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입춘절입일이 그 한 해의 시작이 맞다. 고급기운이 시작되는. 주장하는 필요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이치로 보면 동지가 맞아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음의 기운이 그 길을 타는 단위에서 이제 이 동지가 바로 양으로 바뀌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왜 예수 단신일이 12월 25일인가. 사실은 예수는 12월 25일을 안 태어났어요. 그러니까요. 그렇다고도 그래요? 난 몰랐네. 12월 25일이 뭐냐면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음에서 양으로 나아가. 우려를 치면 동지죠. 그게 해당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날이죠. 그래서 예수의 생일을 그날로 규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늘의 이치예요. 우주의 이치인데 이 하늘의 논리가 딴 거로 오면 얘기가 좀 다른 것이요. 인간의 논리, 지구 현실의 논리는 약간의 레그가 있어요. 시간의 레그 현상, 지체 현상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이론적으로 따지면 6월 22일 하지가 제일 더워야 되거든. 그런데 이날 제일 덥습니까? 아니죠. 이 땅이 더워지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7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가 제일 덥고 그때 주로 다 우리는 휴가를 갖추는 거죠. 마찬가지로 동지가 이론적으로는 음의 기운이 가장 극대화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춥기는 1월 말에 대한 주변. 혹한 기도 그때 뛰지 않습니까? 이때가 제일 춥죠. 음의 기운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에서의 시간이 지면 지구에 도달했을 때 약간의 격차기는 하고 결국은 이제 어떤 오행을 만물의 생성과 성장 그리고 소멸이라는 하나의 시간 단위로 봤을 때 봤을 때는 그 생성의 기운은 우리가 입춘이라고 부르는 봄과 함께 시작된다고 보면 저는 입춘전이 한 해의 시작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소울트레인님은 양력으로 예를 들어서 1월 5일 날 태어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76년이죠. 76년이고 그 해는 병진전인데 아직까지 입춘이 안 왔단 말이지. 아직까지 입춘까지는 한 달도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76년생이나 사실상 그 전에 아직까지 75년 1몇 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지를 만약에 절의빌로 했다면 이분은 다시 병진전이 되겠죠. 또 복잡하네요. 이런 게 있고. 그런데 임상 여태까지 임상해보신 걸로는 혹시.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저도 이제 그분의 주장을 듣고 요사에 태어난 사람들을 자료를 다 뽑아가지고 다시 한 번 바꿔봤습니다. 물론 제가 이때 요사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다 임상해볼 수는 없는 거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도 요태 태어난 사람들은 한 10몇 퍼센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또 호린 숫자가 줄어들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입춘을 기존으로 하는 것이 훨씬 임상적으로도 맞다. 이런 선생님의 기준은 입춘. 생각도록 아직도 많은 대부분의 명력자들이 입춘제를 다수 받는 입춘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구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우주에서 살고. 그런데 만약에 소울트레이닝같이 만약에 좀 호기심이 충만하신 분들은요. 한 번 두 개를 다 같이 연주를 두 개를 다 세워서 공부를 해보실 필요 있습니다. 꼭 제 얘기가 언제나 늘 맞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바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지구 온난화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논쟁의 화두가 됩니다. 왜냐하면 명리의학은 기본적으로 우주순환의 원리 더 좁혀 말하면 시간상으로는 절기와 조후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이제 이 계절의 변화와 이제 또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전에는 이제 이른바 농경사회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봉근사회까지는 인간의 그 모든 삶이 우리가 지금 24절기라고 부르는 이미 삶의 패턴 자체가 딱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했어요. 정말 뭐 우수가 되면 이제 슬슬 이제 농기고 그래서 이제 갈무리하고 경칩되면 이제 슬슬 이제 땅 고랑 이제 일국이 시작하고 정말 절개 땅마다 이렇게 미션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때 시뿌리랄 때는 이때 시뿌리고 이때 모내기 할 때는 모내기 해야 되고 모내기 해야 될 때 농기고 그때 꺼내고 있으면 안 되겠죠. 1년 농사 다 끝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뭐 다 물러주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정말 이 자연의 인간이 기본적으로 그 자연의 법칙을 읽어내고 그 법칙에 순응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어떤 그런 것이라고 봤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 누가 그렇게 사나요. 그렇죠. 점점 이제 과학기술혁명이 되고 공업이 이제 지배하게 되고 이제는 네이버에도 이를 제철음식으로 딸기 이런 게 이제 오르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게 이 절개와 조후에 규정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어떤 그 유전자 속에 정말 수천 년간 새겨진 어떤 이 절기와 조후에 대한 우리의 반응들이 있죠. 패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패턴들도 추라추동의 경계가 뚜렷한 온대지방하고 그 구별이 굉장히 희박한 적도지방이나 북극지방 같은 사람하고는 이미 다를 거다 말이지. 다르고 또 이런 추라추동의 경계가 확실하게 살았어도 이제는 그렇게 규정당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소울트레이닝의 이 문제제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는 이제 우리가 연주 월주 일주 시주에서 여덟 것자 중에서 바로 이 계절을 지정하는 월지. 월주에서도 월지가 이제 인간의 계절을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의 명식을 지배하는 힘으로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격국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한 명식의 어떤 한 명식의 틀을 정할 때 월지를 가지고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격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인 것이 이제는 그 여덟 자가 다 사실은 평등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글자 하나가 훨씬 더 나머지 글자들을 한 세 개를 모아놓은 것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저 소울트레이닝과 똑같이 이런 월지의 규정력을 이전보다는 좀 더 약화시켜야 된다. 왜 여전히 우리는 유진자적으로 이런 조후의 원리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전처럼 완벽하게 우리의 삶이 그 조회에 맞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월지를 중심으로 결정하는 그 결정력의 범위를 약화시켜야 된다. 이게 저의 이제 생각이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이거 말고도 또 많은 부분에서 명리학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수정든지 교정돼야 될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니 소울트레이닝께서도 계속 이런 문제식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였군요. 저는 보면서 왜 지구온난화까지 신경을 쓰지 생각했는데. 네. 그렇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현대에 와서 더 좀 부각되는 뭐라고 했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연월일지 중에. 네. 저는 일주와 시주가 훨씬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일지는 옛날부터 부부궁이라고 했거든요. 이전에는 이렇게 배우자라고 여자에게 남편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렇죠. 운명을 결정지였으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남자에게 여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좀 여자분이 들었기에는 좀 기분 나쁘시겠죠. 별로 옛날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처는 어복과 같은 것이니 뭐 좀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거 좀 기분 나쁘네요. 입었다가 바꿔 입어도 된다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처는 중요했지만 사실은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만큼 중요한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런 대가족 사회에서의 중요한 존재에 불과했다면 지금같이 이제 1인 가족, 2인 가족, 핵가족 시대에 있어서는 이 부부궁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전처럼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이런 대가족, 즉 질서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지는 또 동시에 본원인 일간을 바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 일지의 여부에 따라서 오히려 일간의 어떤 그런 성격들이 난 더 많이 규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거의 월지만큼이나 일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으로 또 시지, 시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봅니다. 시지는 이전에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만 이 사람이 성장하면서부터 활동하게 되는 활동 범위와 활동력을 저는 시지에서 구하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지는 미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사실은 별로 시지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태어나는 순간에 어디서 누구의 자체로 태어냐에 따라서 많은 게 결정이 되어버렸죠. 미래가 거의 결정되어 있죠. 아무리 양반이라도 평안북도에서 태어났다. 태었어 대충. 어차피 뭐 벼슬도 잘 안 대고 해봐야 끈도 없고 해봐야 동네 돌다 끝나고 그런데 이전에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뭐 여전히 뭐 흑수저, 금수저 얘기가 있지만 복근 시대에 비해서는 어떤 그 인간의 포텐셜이 발휘될 수 있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직업의 수도 엄청나게 많아졌고 다음에 그 직업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여전히 사회적 편견이나 선호도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점점 그 벽들이 낮아지고 있어요. 이제는 뭐 더 이상 뭐 팜검사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의사, 변호사 의사, 변호사의 사자 돌리는 인간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런 극한적인 어떤 다양성의 어떤 세계 시대가 열렸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시주의 영역이 저는 이제 이전에 월간의 영역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여지로 저는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대충 잘 모르지만 대충 보면 일주가 자기 자신 시주가 자기 자식 이런 건 맞습니까 사실은 이제 많은 이론들이 이제 그 연 월 일주를 여는 조상 월주는 부모 형제 일주는 나와 배우자 그리고 그 시주는 자식 이렇게 자식과 후손 이렇게 보는 것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그렇게 꽤 많은 부분이 되어 있고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오히려 저는 그냥 연 월 줄을 묶어서 어쩌면 내가 우주로부터 부여받은 기질 명예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일시주는 운에 해당하는 것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변화와 변동해 갈 수 있는 여지 스펙트럼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완전히 다르네요. 네. 완전히 좀 다르죠. 선생님 그러니까 8개의 글자가 나타나는 걸 전부 그냥 크게 그냥 본인으로 더 크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전부 다 본인 전부 다 내 거예요. 나야 나. 다만 그 기준점이 일관이 뿐인 것이지 일관만이 나가는 거 아니다 이거야. 사람들이 쟤는 임수일관이라서 얘가 좀 의붕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일점을 보고 정화 일관해서 얼굴이 예뻐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세속적인 판단이다라는 겁니다. 시야가 좋다고. 아니 8개 다 내 건데요. 왜 요거만 내 거야. 선생님 제가 무신일주를 저 포함해서 3명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두 분이 이혼을 하셨어요. 저는 아직 미혼이지만 이런 건 너무 편협한 건가요. 이혼했으면 다 무신. 무신 전 3천명쯤 알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들어도 되게 편협한데 무신일주신데 결혼 30주년 넘으신 분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또 이렇게 농담 따먹기는 되게 좋더라고요. 일주갖고 막 노닥거리는 거는 재미는 있죠. 재미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재미를 가지고 이제 사람 잡는다 이거야. 그렇죠. 오복인님 질문입니다. 이분은 책을 읽으시고 거기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필독도서 명리 잘 읽었습니다. 필독도서. 필독도서네요. 단순히 명리학을 담는 것을 넘어서 세상의 지혜를 담으셨더군요.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 하나가 있는데요. 책 속에서 미토가 월지에 있으면 토가 아니라 화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적혀있는데요. 전 경호년 개미월 개미일 신유시 여성입니다. 이럴 경우에 경호년 개사월로 해석해야 할지 개오월로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월지의 미토를 이제 사화로 보냐 오화로 보냐 이거네요. 네. 문제의 지점은 정확했으나 그 진행은 완전히 다릅니다. 미토는 사화도 아니고 오화도 아니고 그냥 미토예요. 그런데 이제 이 청강과 달리 지지는 지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인간 현실의 개념이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그렇죠. 청강은 예를 들어서 가벌병정무 기경신임계는 갑은 오로지 양의 성격을 지닌 목의 성질이 100%라면 지지는 여러 성격들이 혼재되어 있어요.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미토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성분이 기토인 것이지 사실은 그 안에 정화와 일목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토가 월지에 오게 되면 가령 연지나 연지나 일지에 있을 때는 그냥 토예요. 기토의 성분이 지배하는 토입니다. 하지만 미토가 월지나 시지에 오게 될 때 다시 말해서 월지면 계절일 것이고 시지면 하루의 시간이잖아요. 오게 될 경우에는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이제 미토나 겨울토인 축토도 마찬가지죠. 다시 말해서 미토가 우리 오보기님처럼 이제 월지에 왔을 때는 이때는 굉장히 더운 여름이에요. 이 미월이. 그러니까 사오미가 여름이지 않습니까 사오미가 다 화에 해당하는 여름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끝물의 더위 끝물의 더위가 이제 이 미월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미토인 점에서는 동일하나 미토 안에 있는 정화의 기운이 굉장히 더 크다. 더 크게 작용한다. 크게 작용하는 애라고 봐서 예를 들어서 십신으로 볼 때는 여전히 개미일생이시니까 개미월이면 이 미토가 십신으로 보자면 그냥 평관이죠. 평관 그대로입니다만 사실 그 안에 숨어있는 정화 편제의 기운이 사실상 더 지배적이다라고 해석을 해석을 할 때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행적으로는 토의 기운이 반 화의 기운이 반 정도가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그 명식을 토자를 화자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지장간의 내용을 아무리 여름이라 하더라도 토는 토입니다. 다만 이걸 조토라고 하죠. 왜 땅 지열이 햇빛을 하루 종일 받아가지고 땅이 후끈후끈하잖아요. 그게 여름날의 미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토는 토예요. 오행상은 토지만 화해의 성분을 강력하게 품고 있는 토다. 그리고 이제 이 4, 5, 2월에 이 여름에 미시에 태어났다. 미시면 난 두시거든요. 정말 뜨거웠네요. 전나 더울 때죠. 뜨거운 게 아니야. 그래서 가을이나 겨울에 미시에 태어나면 그냥 뭐 가을날 겨울날에 따뜻하게 그냥 미시예요. 하지만 4, 5, 2월에 미시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4월이나 5월 미월에 미시에 태어났으면 이 미토는 또 아까는 똑같이 정화의 기운이 더 지배적임. 저희도 최소한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미토지만 이 미토 뒤에 정화의 불길이 뜨겁게 이 전체를 달구고 있음을 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닉네임이 있으시네요. 아브락삭스님. 이분 자주 쓰시네요. 단골손님. 단골손님. 신화에 나오는 머리가 닭대가리죠. 닭대가리더라고요. 다리는 뱀이고 어쨌든 명략이 단체나 조직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기업, 단체 이런 것도 개업한 연일씨가 있을 테니 명식은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명리학으로 그 조직에 나갈 방향 같은 걸 풀 수 있을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번 방송에서 허니쌤이 말씀하셨던 공화를 위한 명리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알으셨습니다. 그렇군요. 단체나 조직에 연호를 잘했다. 단체나 조직 이런 것에서는 명략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 번 크게 혼났죠. 저희 방송 한 날 올린 업로드된 날짜도 해봤었고요. 일전에 명리 책 나왔을 때 첫 책이 인쇄된 시간 잡아넣어서 명식을 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맞더라고요. 그런데 혼나셨어요. 왜 혼내라셨습니까? 그냥 그런데 사람이 의존하게 되면 온갖 때 계속 만세를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생명이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학문이라고 그렇지만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애완동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제 고양이 사주 봐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존나 화를 내. 선생님 그거는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건 오직 인간만을 위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조직이나 단체에 있어서는요. 명량이 중요합니다. 그냥 당시 개업일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조직하고 그 단체도 다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 그런 게 있어요. 부부간도 떨어져 있으면 좋은 부부가 있어요. 떨어져 있고 한 주말에만 만난다든가 굉장히 좋은 부부가 있습니다. 같이 살면 완전히 매일 진행마다 칼부림 나고 그릇 한 두 개씩 깨지고 또 떨어지면 더 잘 사는 부부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떤 조직에서도 아무리 어떤 단순히 어떤 조직 배치의 효율성을 넘어서론 논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 둘이 판매를 분명히 한 부스로 넣으면 이런 결과가 아프시 나야 되는데 둘이 싸우느라고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원인을 밝혀야 돼요. 그러면 뭔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용인 사람은 인사 배치를 한다든가 다음에 그 사람의 가장 맞는 직무를 맡긴다든가 가령 굉장히 비밀을 수호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악의 적이지 않게 비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을 맡겨야 되겠습니까 사람들한테 맡기는 일이 다르겠죠. 어떤 사람 정보의 권한이 보완 접근 권한을 다르게 설정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조직에서는 조직과 단체에서는 그 사람을 파악하고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해 하면서 동시에 행복할 수 있으면서 조직에게도 제일 큰 좋은 결과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일을 맡기는 것이 사실상 CEO의 가장 중요한 일이죠. 요즘에 왜 공채 같은 거 면접 볼 때 관상도 보고 사주 팔자도 보고 연기 파는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맞습니다. 그런데 많고요. 굉장히 유명한 얘기는 삼성의 이명정 회장이 아예 최종 면접은 본인이 꼭 직접 봤고 직접 보실 때 옆에는 꼭 굉장히 유명한 관상가 사주를 보시는 분들을 앉혀놓고 그중에 특히 중요하게 봤던 것은 제 능력이 아니라 제가 날 배신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역사 대대로 똑같네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거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요즘에는 그러면 그게 공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요즘에도 그렇게 한다면 대놓고 이래서 공직을 그렇게 뽑으면 문제가 되겠죠. 공직을 그런데 이건 다기업이잖아요. 사적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조직인데 할 말이 없죠. 그렇게 해도 그런데 명식의 배신수 이런 게 있어요? 자기하고 맞지 않나요? 자기에게 자신의 오히려 오늘의 기운을 예를 들어서 좀 약화시킨다든지 공격한다든지 불화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기운들을 말하는 거겠죠. 과연 대기업이 어느 정도의 사회의 공적 가치를 실현해야 될 것인가 를 가지고는 앞으로도 명리학이 아니라 파파이스에서 얘기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관행위원회에서 이런 거죠. 지금 굳이 말 넘기며 얘기하자면 제가 실제로 우리나라에 몇 손꼽는 대기업의 인사팀 임원한테 이런 얘기를 우연히 들은 적이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왜 대기업에 취직하기 힘든가 이게 현대판 음소제도 때문이다. 그분은 자기도 그걸 담당하셨으면서 정말 개탄에 개탄을 금지 못하는 것이 예를 쓰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이 10명을 뽑는다 라고 했을 때는 공채 말고 특채로 10명을 뽑는다고 했을 때는 사실 작게는 6명 많게는 8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원서는 수천장이 들어온다라는 거지. 그러면 천장이 들어와도 집시다. 그러면 10명을 뽑으면 100대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한 600대 1이다 이거야. 그러게요. 700대 1이다 이거요. 이미 뭐 무슨 검감은장 뭐 옛날에는 뭐 조카 뭐 이런 건데 요즘은요. 이런 것도 안 된대요. 아들 딸 그 정도는 돼야. 그냥 그냥 디림 디림이 나는 거야. 안 뽑을 수가 없습니다. 걔네들 뽑으려고 일부러 그런 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도 하고요. 무리 없이 그냥 하려고. 그런데 그럼 얘네들이 스펙이 떨어지느냐. 아니에요. 더 화려하겠죠. 더 화려합니다. 그냥 공정경쟁을 해도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애들이에요. 그러니 그 공채를 왜 하냔 말이지. 왜 이렇게 외부 공개를 해가지고 사람들 그냥 핫바람 만들게 하냔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극대하기 위해서 단순히 이 노동자도 필요하지만 이 노동자 뒤에 있는 벽유까지 굴러와 준다면 훨씬 더 이익에 복무하는데 그 사람을 뽑는다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법적으로는 일단 우리가 개입할 권리는 없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가치판단의 윤리적인 잣대로 과연 대기업의 사회성을 우리가 어디까지를 봐야 되는가 그것도 공정하게 뽑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주장해야 되는가 그러게요. 저는 공정하게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사회적 책임으로 생각하면 선생님은 그럼 기업을 세우시면 관상이랑 사주는 꼭 보시겠네요. 관상은 안 봐도 사주는 보겠죠. 단체나 조직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없다. 라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명리 주장 4차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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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